전국체전이 열리는 경남 김해에서 하프마라톤 경기 도중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선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4분쯤 김해시 구산동 노인복제회관 인근 3차로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통제구간을 달리던 남자일반부 경기도체육회 소속 20대 선수 B씨를 뒤에서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다리 관절을 다친 B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나기 전 주행구간인 3차선을 달리다가 우회전한 뒤 통제구간인 2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기진행요원이 3차선으로 A씨의 차량을 유도했지만 A씨는 앞서가던 B씨를 추돌했습니다. 당시 속도는 약 20km 정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발견했지만 미처 못 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